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. 만 24세 기준은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입니다.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.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.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관련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-12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다음 뉴스입니다.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. 대상은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서울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 한편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 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 뉴스는 코리아 휠체어믹스 더블컬링리그가 창원시청의 역전 우승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. 포스트시즌은 더블라운드 로빈으로 4개 팀 간의 순위를 가린 뒤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. 더블라운드 로빈 이후 1, 2위전에서 이기는 팀은 결승전에 직행하고 지는 팀은 3, 4위전 승자와 준결승전을 치르는 가운데 결승전에서 한전 KDN은 창원시청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두 팀은 치열한 우승 다툼 끝에 결국 창원시청이 우승을 했습니다. 한편 우승에 영광을 하는 창원시청은 내년 세계 휠체어믹스 더블컬링리그에 참여합니다.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